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이명훈 콘서트 예매 일정 부산과 서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에서는 부산 백스코 라는 곳에서 2022년 12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 예매일정은 미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의 고척 스카이돔에서 2022년 12월 10일에서 10일에서 11일 이틀 동안이고 예매일정은 미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콘서트 예매의 꿀팁은 먼저 네이버 시계 있죠 네이버 시계를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공연을 보러 가기 위해서 시간과 일자를 미리 이렇게 좀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12월 2일 이런식으로 그리고 예스24 티켓 내매 사이트를 미리 방문해서 이제 회원가입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정보에 집주소를 이렇게 미리 적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고친 이런 것을 한번 반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이명 콘서트의 예매 일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